205호가 이사를 갔다. 드디어 우린 자유를 얻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서시나봐요. 둘, 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네, 저희는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기 이사 왔는데. 205호? 205호? 우리 204호 살아요. 감사합니다, 오빠들. 네, 추운데 뭐인지 들어가세요. 네, 감기 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어디가? 집에 가는 길이잖아, 우리. 왜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있으라. 오늘 누가 혼자 샤워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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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옆집 아저씨들. 감자랑 오이 같지 않냐? 아까 은누라. 광대아팠잖아. 아, 맞다. 야. 담배 있는 사람. 나, 나, 나. 불 있는 사람 없어? 아, 몰라. 야, 불 있는 사람, 불 있는 사람 없어? 나, 나. 야, 대단하다고 봤어. 허가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나도 모르게 벌써 내일을 생각해 뭐가 문제인 걸까 눈 앞이 캄캄해 안 돼 아, 나도 넌. 이거 안 돼 배고파어